자 민성이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모여서 무슨 소리냈는가요? 뭐라고요? 그렇죠. 뭐라고요? 글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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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글랜스라고 전화 뭐라고요? 글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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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그 을 을 에 에 느 스 스 을 합쳐서 글랜스 글랜스 g는 글랜스 중에서 글랜스 구 O 몇 가지 소리? GOOL A는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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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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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? F 몇 가지 소리? GLASS 아니 GL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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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항상? N C는? S S 중에서? S 그래서 다 합쳐서? GL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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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? GLASS 쓰기? G, A, A, N, C, E 그렇지 소리? GL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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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듣고 나서는 다르게 소리냅니까? GL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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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요? GL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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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약간 같네? 응 오늘 Y가 내는 소리 처음 듣겠습니다. 어디 내는 소리는?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앟 아이고 앟 아이고 앟 맞던 틀리던 소리 내서 읽으세요 슬랭트? 슬랭트? 네 하나씩 을 을 이거 가르쳐준 적 있는데 T는? T 을 을 I가 가진 소리 I, E, O I, E, O 중에서 항상 I I, G, H는 I 소리네요 그리고 GH 소리 내는 거 갈 수 없는데 기억 안 납니까? G, H G, H F 또는 아무 소리 안 난다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, E, O 중에서 I는 뭐가 되고 있고 I는 I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써놨잖아요 G, H는 소리가 안 나서 I, G, H가 내는 소리는 항상 I I I 됐습니까? I, G, H 가르쳐 드렸어요 I, G, H는 항상 I I I 소리냅니다 F I Listen ol I I 그 다음에 Y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Y은 I, E, i Hoje 짤막이라는 소리예요. 짤막. 짧은 막대기. Y는 뭐? I eat 짤막. 오케이. 짧은 막대기가 뭐냐 가르쳐 드릴까요? 이거 뭐죠? 이거 요요거든요. 요요. 이게 왜 요요가 되냐? O가 O, O, A, O 중에서 O 되고 있는데 Y가 앞에 있으면 짧은 막대기가 하나 붙어요.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? 요. 요. 그래서 O가 O 되고 있는데 Y 때문에 짧은 막대기가 붙어서 그래서 요. 요. 요가 되는 거야. Y는 뭐? I eat 짤막.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I eat 짤막. I, G, H는? I. 항상 I라고 했어요. 요. 여기서는 Y가 E 소리 내고 있어요. I, G, H가 I 소리니까 합쳐서 싫어요. 싫어요. Well, I talked to him so why am I speaking to him, slg~? 나들 안 well. 슬라이틀리라는 소리가 됐어요. 오늘 이 녀석 가르쳐 드렸고요. 이 녀석 또 가르쳐 드렸어요. IGH는 뭐? I 되고요. 왜냐하면 GH가 소리가 안 나고 I는 I가 됐거든요. 그 다음에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요? IE 짤막. IE 짤막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녀석 소리가 뭐라고요? 슬라이트리. 슬라이트리. 얘는 소리내야지. 슬라이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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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? 슬라이트리. 슬라이트리. 쓰기? T. S. L. I. G. H. 요거지 무슨 소리? 슬라이. 슬라이트리. T. T. L. 효과야 뭔 소리 톨 와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 난 그렇게 안 가르쳤었는데 I E 짤막이라고 내가 언젠 Y E 짤막이라고 그랬어 와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 I E 짤막 I G H는 항상 I 그래서 옆 가의 소리 슬라이 털 슬라이 슬라이 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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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틀리 틀리 슬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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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래서 소리는 뭐가 되던가요? 슬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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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이 네 에잉? 어 엔지가 내 무슨 소위를 냈나고 가르쳤는데 엔지 응 엔지가 뭐? 응 응 엔지는 엔지는 응크 응크 엔지는 응 응 그래서 합쳐서 클랍 뭐라고? 클랍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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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이상해지고 있어 클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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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NG 전에 갈 수 잊지 마세요 C는 크 중에서 크 크 L은 항상 을 역과의 소리 콜 A는 에 역과의 소리 클라 P는 항상 페 크 아이고 I는 I E E 그래서 PPI가 되는 소리는 파이 피 뭔 파이야 파이는 I가 E 되고 있는데 NG는 항상 응 그래서 PPI NG가 되는 소리는 파이 I가 I 소리 내고 있냐 I E 그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는데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E E PPI가 되는 소리는 핑 클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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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클라핑 클라핑 쓰기 C L A P P P I NG 소리 클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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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소리 소리는 클라핑 클라핑 단 오케이 하나씩 ㅂ ㅂ ㅂ ㅂ ㅗ 어? ㅂ CK는 CK는 항상 뭐? 크 크 Y는? I E 짤막 그렇지 I E 짤막 I G H 는? I I CK는? 크 크 그럼 블럭이야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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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아 됐어요 블럭 B는 항상 ㅂ ㅂ 럭 럭 으 여기까지 뿔 블럭 오는 ㅗ ㅗ ㅗ ㅗ ㅗ ㅗ ㅗ 여기까지 소리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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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K는 항상 크 다 합쳐서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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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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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뭐라고요? 그라스 오케이 하나씩 끄 을 잠깐만요 끄 하고 을 에 에 스 스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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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쓰 글라쓰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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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는 중에서 E는 E, A, O 중에서 S는 S 중에서 Z 합쳐서 Glass Glasses 또까지 소리 Glass Glass Glass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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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이란 뜻으로 학교에서 만나봤을텐데 글라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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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클라이 그래서 하나씩 클라이 클라이 그래서 C는 중에서 에는 항상 을 옆에 소리 에이는 에이 에 에 에 에 회 에 이얼맙 중에서 이 오케이 이런 소리gal 에이 에이 넣어볼까 에이 레베이 다 합치면 클라이 클라이 클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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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클레이 C L C L A A Y 소리 응? 소리 클레이 응 클레이 잘 읽고 있네 전봄보다 잘하고 있어 에이 랩소리 랩 하나씩 랩 을 에 에이 랩 랩 랩 이마 랩 랩 랩 랩 랩 랩 비 은 뭐? 연습? 네 이 소리 뭐하니? 하세요 응 에이 에이 몇 가을 소리? 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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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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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열심히 연습해가는 거 확인했고요 쓰기 열 개 열홍 개 중에서 열 개 골라서 쓰기 제출해주세요 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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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레